네 안녕하세요 앙그레입니다 오늘은 땡땡 전차를 타고 오지역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 진짜 무섭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일소개 할 집이 보이네요 1947년에 창업했다고 하는 한빼입니다 자 먼저 버스를 타고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이 덥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법무국이라고 하는 데를 갈 건데요 회사의 정관 회사의 이력관리들은 다 법무국에서 하고 있답니다 하도 회사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출입국관리소에서 저번에 비자가 안 나올 뻔 했죠 제가 약속을 했죠 증자를 해서 부적자를 메꾸겠다 법무국에 증자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으니 상담을 하러 먼저 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양식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다시 한번 와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안 오고 행정사 뭐 이런 분들한테 이걸 부탁드리면 한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가면 30만원 정도로 끝납니다 인수때만 내는 데니까 됐다 오겠습니다 상담은요 한 20분 정도 상담이 정리하게 изнач된다 잘 못하니까요 상닾이 제공학사는 좋으니 상담이 잘 못하니까요 상닾이 제공학사 전혀 없거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제공학사는 아리아리 무냉구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상담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3 대박 됐어 상담은 한 20분 정도 이어졌고요 사전에 다 인터넷을 보고 양식도 카피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써서 갔습니다 뭐 용어들이 다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아주 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양식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내일 또 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 오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할머니 치즈 모츠니코미 오뎅집 뭐 이런 좀 가성비 있고 좀 시골스러운 동네이긴 한데요 오지 온 김에 77년 된 어마무시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오신 함베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식 백화점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명물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는지 좀 보면서 맛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는요 오지라는 곳이 이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어디나 있는 이런 공원들 여러분들이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 보통 이렇게 있는 거는 저런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런 소방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진 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대피해야 됩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 공원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와 이게 더운 게 아니라요 뜨거워 와 와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 있지 오늘 찾아갈 곳은요 저 오우지역에서 빌 건너가면은 바로 있는 여기는 창업쇼화 22년이니까 1947년 여기는 오스버거의 바로 옆에 함베이라고 하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마무시한 가게입니다 어마무시한 가게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보시죠 주방도 특이해요 와 대박 엄청 덥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실은 호피도 계란 부터치 다바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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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다바사키 다바사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호피를 시켰답니다 저는 요즘에는 검정보다는 하얀색이 낫더라고요 소주의 양이 얼음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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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길이님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보여 드리는 호피데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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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는 47년이니까 지금은 올해로 47년? 그 정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마어마시한 가게입니다 이런 풍경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비결이 있겠죠 아 이게 로얄 위스키예요? 와 와 대박 제가 60이니까 아마 이 동네는 이 건물 하나만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네요 고고 난다이메ですか네 산다이메 이사민네 가족계에 대해 와 수고하시네 나왔습니다 닭날개 에 다섯 개 480인인가요? 자 닭날개입니다 교촌 치킨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자 그다음에는 이 집의 명물 다마고야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진 이건 뭐죠? 아 무 네 와 꽉 차있는 느낌 꽉 차있는 느낌 오소와 와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도 다마고야끼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쫀득쫀득한 맛이 나네 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주문하면 바로 그때 만들어주시는 거네 이 정도 안 주면은 밥으로도 대용할 수 있고 간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쌍화탕 맛이 나네 그렇죠 뭐 주어진 것도 없지만 이런 법무국 같은 데 가면은 물론 굉장히 친절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긴장을 하죠 아 오늘도 굉장히 상담을 잘 받아주시고 아주 오늘 가서 마무리 또 작업을 해서 해서 내일 다시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증자를 하는 것으로 회계사가 증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는데 없어서 못하겠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손을 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후배의 도움으로 이유서를 쓰게 되면은 본인도 그렇게 해서 비자를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납득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비자가 나오게 됐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증자를 하겠다 적자분에 대해서 내가 현찰을 회사에다가 넣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 6월 말 결산이니까 이제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증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연말에 제가 비자 신청을 해서 또 이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1년씩 밖에 안 나와요 아 미치겠어 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런 유튜브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사랑받고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낙가오빠리네요 하이 하이 자 세 잔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기우스키야키 데이쇼프 기우스키야키 정식시켜 보겠습니다 물을 얹어서요 이게 진짜 맛있네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내듯이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네 아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여기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점심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음 음 이렇게 해서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etas 기우스키야키 데이쇼프 이 노란자에만 일단 묻혀서요 야채도 국물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해지는 맛의 국물 딱 맞네 이 세 잔에 맞춘 거 아니요? 이 세 잔에 이런 데는 밥이 맛있어야 되겠죠 음 아마 저희 영상에서는 스케야키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기름지면 많이 못 먹는데 적당한 기름기가 아주 식욕을 돋보는 것 같고요 그냥 막 드시면 좀 짜니까 이렇게 계란에서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키야키는 정말 잘 시킨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많았고 밥을 투하해서 말이죠 죽을 해 먹습니다 풀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짠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밥만 좀 어떻게 건져 먹어봅니다 음식 백화점처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잘 먹었습니다 여기만 해도 다른 나라 같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안에는 시원했는데 아 이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3660엔 정도 나왔는데 큐스키야키를 먹었다는 거 여기서 뛰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땀 흐르고 이 날씨는요 뜨거운 게 아니라 타는 거 같아 아 잘 먹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아낀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포장도 다 하고 인터넷 쇼핑도 다 하고 다 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건 알지만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인연을 닿기 때문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동경의 숨은 맛집들 그다음에 노포 가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또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지역에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오지역에서 77년 된 노포 가게를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경 안그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자 하늘은 맑고 어떠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